새로운 사이즈의 아이들이 나왔어요 못 보던 다리가 짧은 낮은 친구들이네요 예전에 창이 많이 유행할 때 제일 많이 나가던 사이즈의 화분이에요 제가 창을 많이 풀어다 보니까 이런 낮은 화분도 필요해요 우리 킥장 나이에 높냐지 조절해서 진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낮은 분이 좀 필요할 때가 있거든요 이번에 저도 필요하고 혹시 또 낮은 분이 필요하신 분들 구매하실 수 있도록 사이즈는 일반 여기 이 사이즈보다는 같은 가격대에서 사이즈가 넓은 조금 넓고 대신 킥을 다가졌습니다 네 이 친구가 14에 14cm였어요 자 이 친구들은 15, 11cm 나오는 친구들입니다 15, 11cm 나오는 친구들이고요 오랜만에 낮은 분을 보니까 또 새로워요 예전에는 진짜 많이 봤었는데 한참 저희가 높이를 올려가지고 그렇죠? 키가 큰 친구들만 뽑았었어요 이렇게 14 곱하기 14cm 이 친구 같은 아이들만 뽑다가 또 간만에 낮은 분을 보니까 또 예뻐 보이고 예전에 낮은 분을 그리셨을 때보다 꽃크림도 더 꽉꽉 채워서 네 더 화사해진 느낌도 있고 네 너무 예쁘네요 이 친구들도 가격은 동일합니다 저희 14 곱하기 14cm가 11만원 정가 11만원 하는 친구고요 이 친구들도 가격은 동일한 11만원짜리 친구들입니다 15 곱하기 11cm 11만원짜리 네 다양한 꽃들을 그렸습니다 시향대로 골라서 가져가실 수 있도록 네 저희 몽크 세라미 화분을 선호하시는 고객님들도 낮은 분은 이제 처음 나오니까 또 새로워가지고 또 갖고 싶어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저희 이거 한 1년 동안 굉장히 많이 만들어졌어요 제일 잘 나갔던 아부 사이즈 네 초반에는 정말 많이 히트했던 사이즈의 아이들입니다 이번에 아주 색다른 느낌으로 완전히 신선한 느낌으로 다시 찾아온 쭛다리 분 쭛다리 분이 색상 가입을 진열할 때 앞에는 좀 낮고 뒤에는 좀 높고 이렇게 높낮이 조정해서 진열을 하다 보니까 낮은 분들도 꽤 필요하더라고요 맞아요 다 키크니 분들만 있으면 뒤를 다 가려버려가지고 그 예쁜 화분들을 다 보일 수가 없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킵장특키 가시는 분들은 낮은 분들도 앞에 전시를 하시면 훨씬 더 DP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11만원씩 개당 11만원씩 하는 친구들이었고요 마음에 드는 화분 있으시면 저희에게 아래 적힌 번호로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 두 친구는 이미 찜콩이 된 친구들이에요 저희 아 네 그렇네요 네 고객님께서 미리 찜콩하신 친구들 이 두 친구는 이미 입양이 끝났습니다 네 끝났다는 점 참고를 해주시고요 다른 또 이쁜 그림들이 있으니까 마음에 드시는 걸로 손톱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